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행사하고 있어서 C포트 밖에 없어서 어댑터 샀고 289D라함 창렬 그 다음에 아이폰 충전 아이폰 연결하려고 또 샀고 79D라함 창렬 맨날 300D라함 마린 마르기 당연히 나 짜잔 고민했는데 남편한테 개 구사리 먹고 실버로 샀습니다 아 자 아 아 아 잘 자 아 안되네 오 진짜 받았다 예쁘다 소리 장난 아닌데 헬로우 헬로우 왜요? 프로 크기 차이 별로 안나보는데 좀 큰거지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차이가 난다 옛날 감성 요즘은 다 거울로드가 있어서 부위 안동 저거 안치면 썼으니까 에어도 안치면 쓰겠지 하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